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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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에서 필리핀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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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은 What do big star가 가장 좋아하는 팬분들과의 해외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은? 너 온라인으로 보내주세요. 온라인으로 보내주세요. 온라인으로 보내주세요. 그럼 지금 해볼까요? 지금 해볼까요? 지금 레이환로 보내주세요. 카메라 앞으로 다가서. 카메라 앞에서. 저요? 두 분 다. 제 자리에서 하시고요. 팬분은. 하나, 둘, 셋.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저소시한거. 성격이었어. 어, 없는 건가? 아, 진짜 너무 잘했어. 이제 너무 좋대요. 근데 진짜, 이리 와. 네. 아, 그 사람한테 있어? 네. 엄라인으로 보내줘요. 이리 와. 오케이. 저의 배너를 지켜보는 시인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큰 시인입니다. 작년에 펜드 갔을 때 사인에서 받았다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너의 필드옥 팬인가요? 근데 저랑 안 왔네요. 죄송해요. 네. 내가 기억나시나요? 기억나시냐고, 주인수 씨. 아, 기억나시나요? 아, 기억나시나요? 필드옥이 형 팬이라서 기억이 잘 안나와요. 아, 그래서 너의 필드옥 팬인가요. 아, 그렇군요. 약간 선포하는 것 같은. 네, 잘 맞습니다. 네, 잘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크리스틴. 감사합니다, 크리스틴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제 요청은? 아, 제 요청은? 아, 제 요청은? 그래서 제 요청은 송학이 필리핀의 노래였어요. 아, 그 유명한 노래. 아, 네. 아, 네.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불렀었어요. 아, 명곡이죠. 불러드릴 수 있죠. 네,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, 크리스틴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, 그 가사도 외웠네요. 아, 네. 저희 아버님이 옛날부터 부르셔서 저걸 연습생 때 계속 부르길래 저걸 왜 부르는데 저기 필리핀에서 터지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전지에서. 네. 되게 popular song. 오케이.